음 농혈입니다 2022년 1월 4일 겁니다 오늘이 소환이예요 소환 자 봅시다 여기가 수정을 했죠 했죠 했다 수정을 했는거에요 그죠 했는지는 3,4일 됐겠다 자 수정 후 모든 포인트는 열매로 가는 겁니다 자 보면 되고 음지 양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일주일 그정도 차이만 안나면 그게 문제는 안됩니다 근데 막 10일 10월 차이나면 그때는 온도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좀 키아내야 됩니다 계속 열매를 봐야되요 열매를 봐야되고 음지 양지 야는 이제 꺾였죠 요런걸 조심해야되요 만약에 이런 꽃이 많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허허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거에요 그죠 자 항상 순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뿌리는 겨울재배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는데 지상부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못견뎌 힘들어 자 고런 느낌 수정할 꽃을 계속 판단하시고 음 또박또박 생장을 시키세요 자 또박또박 자 이제 다들 겨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어느정도 순을 다 두불순까지 쳐놨으니까 이제 겨까지의 꽃을 보면 되는거죠 이분은 수정을 했어요 했죠 자 아이고 크다 하하하 요때가 제일 이쁘죠 자 열매가 이제 좀 세모제비 느낌이 나죠 요 끝에 부분 여만 안굳으면 저 세모제비도 얼추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 참외이기 때문에 살짝 돌아가도 어허허허 그게 문제는 안되는거니까 근데 얘는 굳을거에요 이미 어... 굳는다 안굳는다 잘 봐요 굳으면 세모제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음... 이거 찍히고 이거 찍히고 이게 전략의 부분인데 어... 아시를 찍었다 찍었는데 만약에 손한테 졌다 그러면 그거 따지 마요 따지 말고 한 5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뜨븐뜨뜨문 옆에 한두개 더 찍어요 그러면서 순의 양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럭저럭 흘러가면서 2월부터는 확실히 온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연속 작가가 쉬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1월을 견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매가 자리잡도록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절대 많이 찍으면 안돼요 아따 막 수정이 너무 많다 막 찍어 제끼면 결국은 걔들이 커 7월 10일 15일 계속 커 걔들이 만약에 이제 10일 15일 수정하고 10일 15일 되면 순을 땡겨 순을 땡기면서 그 다음은 뿌리를 땡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 이럴 말쯤에 무너지는겁니다 이해가 되죠 절대 순이 많아진다고 많이 찍으면 안돼요 항상 처음에 두개 네 세개 찍어놓고 아따 꺾인다 그러면 따지 말고 그 주위에 한개씩 드문드문 찍어놓으면서 5일 7일 2월을 기다리는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전략의 싸움인데 우리는 2월을 보고 가는거에요 2월달에 아... 아시... 엇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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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가리를 달아내면서 두부리를 탕 다는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1월은 아시... 엇가리 엇가리 개념으로 2월까지 흘러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세요 음... 그게 전략이고 자... 아... 굳었다고 따지마요 저 따면 결국은 또 반복이야 또 또 순이 좋아지는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됩니다 음... 자... 찝었다 안찝었다 그럼 되고 그리고 너무 잘 큰 집은 찝아요 방법이 없잖아 온도를 낮춰야지 아... 순이 주춤하는겁니다 그 생각을 제발 좀 하세요 자... 얘도 그렇고 음... 지금 많은 농가에서 열매가 꺾일겁니다 절대 따지 마세요 음... 기다리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어... 타이밍을 보면서 조금씩 투자해야돼 절대 확 투자하면 안돼 확 투자는 좀 더 더 어... 느낌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이해가 되죠 음... 이거는 지금 입구인데 저는 처음에 입구에 바람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토양이 너무 어... 이... 기계적 어... 트렁터 같은 걸로 몇 번 밟았대 그 과정에 토양이 굳어버리니까 뿌리가 생각보다 못 내리더라고요 요런 것도 참고해야 되고 자... 한낮에 뜨거우면 천장 여세요 또 어... 한낮에 온도가 40도 넘어갑니다 음... 온도관리 하세요 안하면 열매가 삭아요 음... 이해가 되죠 음... 자... 계속 온도관리를 해야 돼요 자... 따라갑니다 어... 생육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따라가는 거요 그러면서 맥을 잡아 내는 겁니다 음... 이해가 되죠 음... 열매 봐라 어... 여는 그래도 좀 나아 여는 어... 다른 놈가보다 확실히 좀 더 열매가 안정적이야 이런 건 웬만하면 다 돌아옵니다 어... 이건 문제가 안돼 어... 왜? 끝에가 안 굳었으니까 근데... 굳었다 아따... 이게... 이게 문제인겁니다 어... 굳으면 안돼 항상... 모든 흐름은 굳지 않게 그래야되고 얘도 지금 수정 근사치죠 자... 겉가지랑 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 꽃 봐라 꽃 아따 꽃 이쁘죠 왜 대표 겉가지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음... 아시는 짧은 게 좋아요 어깔이 두블릭하면서 어... 겉가지가 증가하는 게 맞겠죠 음... 1월은 누가 뭐래도 여기 어... 요 위에 이제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지온이 높아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건 각자의 방법론입니다 이해가 되죠 벙어리꽃 1교차가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음... 참고하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 표현이 틀릴 수 있어요 음... 참고하세요 자... 이것도 물이 많아 어... 베드표 작년보다 확실 나아요 가시뽕잎이 잘 나와요 당연하죠 허허허 마고스를 사용했으니까 마고스가 원래 요 가시뽕잎을 잘 만들죠 둥근 잎벌이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 가서 각진 잎벌이 이 각진 잎벌이를 가지고 가시뽕잎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내 거... 얘는 어디 거고 아... 이분은 수정하고 바로 약을 쳤어요 약을 수정하고 나서 웬만하면 5일 내지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치세요 이게 아달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쳐가지고 공보가 왔다 농도장애가 왔다 아직 수정해놓은 열매는 어리기 때문에 어... 표피가 약해요 그 농도장애 오면 공보됩니다 어...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자... 이분은 수정을 했는데 요새는 수정약에 계피를 넣는다 이런 얘기로 하시네요 음... 수정약은 자... 도마도톤이 수정약이고 그 나머지 지베레린이나 풀메트 이런 건 보조제입니다 지베레린은 좀 더 비대의 역할 풀메트는 이 꼭지 부분이잖아요 여기 요 꼭지 부분이 자... 떨어지지 말라 이런 개념 즉 포도맛에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써요 자... 어... 굳이 말이에요 음... 큰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됩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아시는요 순을 잡아주는 목적이지 아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거는 솔직히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런 걸 이렇게 첨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증가해 자... 어린애한테 농도가 진한 거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피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빨리 굳을 수가 있어 만약에 작물체에 수분이 많다면 그러면 관계없지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잠가가지고 짜잔 짜잔 여기는 이제 응애 응애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응애입니다 응애피해 자 요 쥐가 그런 거니까 요 쥐만 약을 한두 번 더 치세요 굳이 한 번은 전부터 다 치고 그 다음부터는 울러매고 그 쥐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부분이 까맣게 변하게 갑니다 어 왜? 수분이 딸리니까 그걸 빨빨빨리 캐치하고 느끼세요 응 제 역할이 뭔지 알겠죠 자 저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자 제가 본 걸 보면서 계산점을 찾으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배대표 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좀 따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기준이니까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제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 배대표님 농연피를 간주했는데 작항이 꽃이 이뻐졌어요 호호호 감사합니다 농연피가 인산이 10이기 때문에 간주용으로 썼을 땐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만들 겁니다 자 항상 음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2022년 1월 5일 자 소환입니다 음 계속 온도 차이가 증가합니다 일교차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음 파이팅 하십시오 자 저도 정점을 찍어야 되고 저와 이해되는 우리 농민들도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항상 용원합니다 음 이상입니다